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시험일기 중 5단계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왼쪽에 나와있고요.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료는 고종이 가의 수립을 선포한 이후 가능된 달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조성의 왕인 고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수립했다라고 하니 혹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을 밑에 보니 달력에는 새로운 여운호인 광무가 명시되어 있고 고종의 황제 즉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가는 이 달력을 가능하여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고종이라고 하는 왕은 조성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건파천 이후에 황궁을 하면서 국가의 이름을 바꾸고 정치 형태도 바꾸었죠. 바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황제체제였어요. 그럼 이 과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식의 사건이나 아니면 이 정부의 정책이 선지에 등장하겠죠. 바로 1번을 보니까 답이 등장합니다. 지계 발급이 나와요. 지계는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였죠.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발급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제국식이 때 맞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별무반 조직이 등장합니다. 별기군과 헷갈리면 안된다고 누누이 강도드린 바 있습니다. 별무반은 고려 윤관이 여진적 토벌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특별 부대였어요. 별기군은 조선 고종 때 만들었던 신식 부대였죠. 지워주시고 3번 볼게요. 대가야를 병합했대요. 금강가야 병합이나 대가야 병합 모두 신라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이었죠. 지워주시고요. 4번 수도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나와있네요. 국가로는 고구려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고 인물로는 장수왕이었습니다. 지워주시고 마지막 5번에 연통제역 교통국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연통제역 교통국은 어물이 따지자면 일제강정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5번 지워주셔야 되고 선지에 나와있는 단어가 다 모두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복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고선 수능까지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